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한국어 ~~인주 알았다 이 문법에 대해 중국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. 예를 들어 중국인 인주 알았다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? 我以为你是中国人 네, 이거 ~~인주 알았다 여기는 바로 以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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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외이는 자신이 생각기 틀려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용하시면 돼요. 以为 뒤에 동사부터 써도 되고 형사부터 써도 괜찮아요. 근데 대부분은 다 동사부터 사용해요. 한국어에서는 동사부터 쓰면 좀 뒤에 문장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동사 능응을 줄 알았다. 그죠? 시태에 따라서도 바꿔요. 이 부분은 중국 사람에 대해 진짜 힘들어요. 어떤 단어 열심히 외우는데 시태 그리고 박칭 있는 경우는 그 발음도 바꿨어요. 저는 以为是用了解的 잘 사용했는데 근데 능응을 이거 때문에 진짜 실수가 많아요.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은 한국어 연습하는 김에 여러분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드릴게요. 오케이, 아까 얘기했어요. 什么就 알았다 중국어는 바로 以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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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우리 한번 보세요. 간단하게 주어 빠뜨리지 마세요. 중국어는 항상 주어 들어가요. 以为 以为 同사 了 이거는 과거형이요. 了는 아시죠? 과거 以为 在 同사 이런 경우도 많아요. 在는 하고 있다요. 이거 형제 형제식 이해하시면 돼요. 그 다음 미래식 以为 以为 会 뒤에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. 이 세 개의 식태 잘 기억해 주세요. 중국어 얘기하려면 주어 빠뜨리지 마세요. A以为 B 同사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. A以为 B 同사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동사 빠뜨리지 마세요. 예를 들어 이 문장 中国인인 줄 알았다 중국어 바꾸려면 我以为你是中国人 我以为你是中国人 以为你是中国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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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주세요. 다음 문장 같이 연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내가 자는 줄 알았다 我以为你睡了 我以为你睡了 과거 韩국어에서는 주어 많이 안 해서 여기서도 주어 뺏고 얘기해드릴게요. 먹을 줄 알았다 我以为你吃了 我以为你吃了 먹고 있는 줄 알았다 뭐 뭐 하고 있다는 중국어 在에요. 在. 所以 여기서 바꾸려면 我以为你在吃饭 我以为你在吃饭 비 운 줄 알았다 我以为下雨了 我以为下雨了 나는 비가 울 줄 알았다 미래형이에요 내일 비가 울 줄 알았다 이런 거요 我以为会下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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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会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미래사에요 뭐 뭐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바꾼 줄 알았다 이미는 중국어로 얘기하면 已经에요 已经 已经는 부사에요 부사는 동사 앞에 놓아주세요 我以为已经换了 我以为已经换了 换는 동사에요 바꾼다 이미 결혼한 줄 알았어요 我以为你结婚了 我以为你结婚了 已经 들어가면 我以为你已经结婚了 我以为你已经结婚了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쓰는 한 문장도 있어요 죽근 줄 알았다 죽근 줄 알았다 我以为死了 我以为死了 死는 동사에요 死 앞에는 뭐 강아지나 그사랑이나 뭐 오동국이나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我以为这棵树死了 我以为这棵树死了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쵸? 그 다음 부정시도 같이 보세요 나는 내가 웃지 않는 줄 알았다 比賽 시험 不는 동사 비다 놓을 수 있어요 我以为你不参加比赛 我以为你不参加比赛 오케이 난 너희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 我以为你们不认识 认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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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정시를 해주세요 我以为你们不认识 认识 以为 이 문장 영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情 отдüss 약程 嚇竟 受不了 疏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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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り 疏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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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